안녕하세요. 앙팡이 후추 정생의 집사 으띠입니다. 앙우정 굿즈가 드디어 나왔습니다. 종류는 총 3가지예요. 하나는 머그컵 또 하나는 스마트 그립톱 또 하나는 스티커입니다. 이번에는 이렇게 3가지만 제작을 했어요. 먼저 이 머그컵입니다. 이 머그컵은 이렇게 하나씩 박스에 들어있고요. 막 뽁뽁이 포장을 해서 안전하게 배송이 될 예정이에요. 크기가 좀 큰 머그컵이에요. 그냥 일반 작은 머그컵이 아니라 여기에 실웨어를 넣어 먹어도 될 정도로 넉넉한 머그컵입니다. 머그컵 가격은 12,000원이고요. 배송비는 무료예요. 진짜 고급도적이에요. 이 안쪽은 회색으로 배색 처리가 되어있고 이 겉에는 약간 미색? 완전 쨍한 화이트가 아니라 좀 따뜻한 흰색이에요. 앙팡이, 여기 제가 입고 정색이, 그리고 후추 이렇게 삥 둘러서 일러스트가 들어있어요.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와서 충격 먹었어요. 굽는 도자기다 보니까 이런 약간 튀어나온 부분? 이런 요철이 좀 있을 수 있고 유약이 흐르는 자국이 아주 흐리게 있어요.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지적은 없고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런 조그만한 부분에 되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. 엄청 고쿨 도자기 컵이 탄생했습니다. 다음은 스마트 그립톡입니다. 스마트 그립톡은 총 6종인데 이렇게 생겨서 여기 뒤에 접착제가 있거든요. 양면 테이프 같은 거? 그걸 이렇게 딱 해서 핸드폰에 붙이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. 이렇게 거치대로 쓸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 손가락에 이렇게 끼워서 하면 핸드폰 절대 안 따라트립니다. 자다가 유튜브 볼 때도 손가락 끼워서 유튜브 보면 얼굴에 폰 안 떨어져요. 대신에 막 엄청 말랑말랑한 젤리 케이스나 좀 뭐가 많이 묻어있는 케이스에 붙이면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 하드한 케이스나 이런 플라스틱 투명 케이스 있잖아요. 이런 데다 붙이는 게 좀 오래 쓰실 수 있어요. 이런 일러스트로 된 제품들은 모두 흰색 그립톡이고요. 스페셜 에디션으로 정색이 얼굴이 꽉 차있는 그립톡이 있습니다. 이것만 검정색이에요. 나머지는 흰색입니다. 이 그립톡은 가격이 8,500원. 이것도 무료배송입니다. 다음은 스티커인데요. 스티커는 세트 스티커가 있고 한 장짜리 스티커가 있어요. 한 장짜리 스티커는 스티커를 많이 쓰진 않지만 스티커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스티커고 이거는 예시로 제가 실제 사이즈로 뽑아본 이미지예요. 한 이만한 크기고요. 한 장짜리 스티커에는 앙호정이랑 젤 일러스트가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을 상징하는 감자! 감자제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. 이거는 A4용지에 제가 뽑은 거니까 아마 이것보다 좀 똑똑한 종이에 무광코팅이 된 스티커로 제작이 될 예정이에요. 한 장이 2,500원인데 이거 2,500원인데 무료배송으로 해버리면 0원이니까 이 스티커만 구입을 한 경우에는 2,500원 배송비가 붙습니다. 이 스티커랑 이런 제품을 같이 주문하시는 거는 무료배송이에요. 이 스티커랑 머거컵을 같이 주문하셔도 무료배송이에요. 다음은 이 세트 스티커입니다. 이 세트 스티커는 앙팡 후추 정세기가 한 장씩 있어요. 이것도 똑같이 무광코팅으로 제작될 예정이고 이거는 다이어리 꾸미시는 분들이 정말 쓰시기 좋은 그런 스티커고 이 세트는 7,000원인데 이것도 배송비가 붙어요. 그리고 이거랑 이거 같이 사시면 무료배송 이거랑 그립톡 같이 사시면 무료배송입니다. 좀 복잡하죠? 어쨌든 스티커만 주문하셨을 때 배송비 2,500원이 붙는 거예요. 이 굿즈 판매 수익의 일부는 장애묘나 아픈 고양이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비용으로 후원할 예정이에요. 어떤 단체를 딱 정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좀 도움이 필요하신 이제 봉사자분들께 기부할 예정입니다. 일정 금액은 그렇게 길고양이들 치료배에 쓰이고 나머지 비용은 제 개인 구조나 앙팡이 후추 정세기 뱃살 만들기 혹은 앙팡이 후추 정세기 병원 비유로 좀 제가 쓸 것 같아요. 입주들은 토요일 자정까지 주문이 가능하고 주문이 마감된 후에 제가 여러분들이 주문해주신 수량을 전부 파악을 해서 후제작을 할 예정입니다. 선착순이 아니니까 천천히 고민해보시고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앞으로 열심히 라이브 방송하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~~